나 SM이지? 아! 그건 내가 좀 취향이 비슷하네 아 나도 머리끄러기 자꾸 ㄹㄹ 날라고 좋아하거든 진짜 아 그런 느낌 좋다 아이가 느낌있지 음 느낌있지 일단 뭐 대축정 소개장은 뭐 남분가? 소름 하나고 둘 다 아 여기는 어디 여자 역할인가? 남자 역할인가? 남.. 항상 남자치 아 남자 역할 여기는 탑이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부터 곱상하잖아요 네? 오늘 바텀 역입니다 예 오늘 찌리는 쪽이에요 이게 맞지? 맞지? 아 이거 앞이 좋아 뒤가 좋아 확실해 듣겠습니다 아니 너희는 왜 신경이 나오는데 앞.. 앞으로만.. 이거 다르지 내가 이게 앞은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뒤는 이제 내 머리끄댕이를 참으면서 X 어 X X X X X X 저 앞이 좁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상대방이 억울해보는게 좋다 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거를 일부러 일부러 상대방과 딱딱 좀 끼고 있지 아 진짜 딱 위험하셔야 돼 아 진짜 X 아까 설명 들었잖아 보이게 이러고 있어요 오붓하다 짜증하다 잘 어울린다 어 짜증나네요 천생연문이다 응 너네 짜증나진가 나는 죽이고싶다 시민들 부부가 아니라 내 짜증이 자 가장 마지막으로 자유한 썰 풀리 언젠가요? 최근에 몽정 자유한 썰이에요 몽정은 자유가 아니잖아 오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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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요? X가 이거 왜 왜 왜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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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침대 위에서 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혹시 베개 냄새 맡았어요? 혹시 모텔 모텔 모텔에서 그냥 일 났는데 저 있겠네 없다고 그게 성욕이 아니 아니 그런건 없다 그러니까 일 났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나는 얘를 화난 거를 가라앉기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이틀 전에 성욕이 없다고 X 좀 쳐본 지가 없다고 아니 X 네 아 그래서 성폭해요 형님? X 그래서 성폭해? 네 정체가 뭔데? 네 정체가 뭔데? 혹시 고백하러 왔나? 아니 나 진짜 궁금한 정체가 뭔데? 네 정체 네 네 고민하는 척하지마 X 아니다 아니다 스스로 섹시하라고 생각하는 부인은 아니 저는 X이 섹시합니다 확실하게 기죽 기죽하게 잘 빠졌어요 만약에 어 이거 미스콜에 있었으면 전 질선미 중에 어 하나는 들어갔을 거예요 어 이거는 약간 내 생각에 약간 그림으로만 봤을 때 약간 얼굴보다도 약간 고추 쪽이 잘 생기지 않았나 어 진짜 이런 대회만 했다면 난 그런 데서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나도 저는 저희 둘은 손잡고 카피다 아 이쁘게 생겼어 어 아니 뭐 내가 뭐 증명할 수도 없지만 이쁘게 생겼어요 어 내가 보고 싶으면 용도다리 밑에 고라했잖아 왜 이러는 걸까요 가장 해보고 싶은 이때까지 안 해본 최희인데 대 얘랑 해보고 싶은 최희 얘랑 해보고 싶은 최희 얘 얘랑 해보고 싶은 최희 니는 승비도 안 해 다 내가 공격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할 거야 해도 니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줘 내가 공격일 때 이런 걸 하고 싶다 우와 내가 내가 수비수일 때는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 어 확실히 말해주면 내가 공격이다 어 저희도 수비 안 해준다 어 딱 잘라 말해라 말을 하면 어떤 거야 어 상위 어 상위 자세에서 어 어 어 무슨 재미있게 까부지 말라고 어 좀 흥분 지켜줬으면 좋겠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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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위 자세에서 상위 자세에서 그러면 애매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인마가 누워있는 거지 아 니가 누워있고 내가 누워있고 인마가 위에 올라타서 그러면 니 강의 자세인데 인마 맞나 잠깐만 상위지 니는 지금 영감의 선량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도 까부지 말고 조신하게 음 굳이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에 홍보 생기면서 오케이 넘어갈게요 섹시한 부분 세군데 칭찬하기 아니 아니 이거 이런거 너무 잘 걸린다 이런거 안하고 나오면 되거든 흑걱 나의 멈추장 같이 가 봤는데 흑해요 흑해요 시커메어 털이 났는데 털을 볼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아메리칸 스타일 아 맞아맞아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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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를 타기 욕하기 니 뒤졌다 이젠에 아르타기 한 번 해봅시다 나를 내가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욕을 잘하는 아메리칸 아메리칸 에인한테 야XX 뭐해 친구한테 욕하는 거 말하겠나 에인한테 안 박나 안 박나? 안 박나? 안 박나? 아니 니가 탑이 맞았구나 니가 탑이 맞았구나 니가 탑이 맞구나 박이라 왔네 니가 공격시나 봐 내가 나한테 박았어! 나한테 박았어! 안 박았어! 나한테 박았어! 준생아! 세게 한 번 주러! 깊숙하게 형! 얘 어디가 제일 좋아? 너는 얘 어디가 제일 좋냐? 나? 아니 내가 얘야 입술이 좋았어요? 형 왜 그래! 형 왜 그래! 니 형을 무너지는 거다! 아니다! 얘는 지금 레전드 스피어! 진짜 미안한데 너의 개척 찢지 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오늘 몇 명이 계속 광이 빨찌그리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아? 영감님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어디가 제일 섹시해 보이는데? 야 아니 부위 중에 부위 중에 부위 중에 일본어 우리 부위라고 가면 어 형은 찾아라 그럼 생각이 없네 형 성남구 못 봤을 거 아니야? 네? 어 얘가 얘 성남구 못 봤을 거 아니야? 아니 나는 우리 둘 다 성남구 봐? 어? 아 무슨 일을 해? 아니 자고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해? 그걸 보여줘? 그걸 어떻게 보여줘? 내가 팬 좀 해 봐 봐 난 원래 팬 좀 해 봐 그럼 혜미 보러 와? 아니 같은 침대잖아 아 아 그런 사이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존중할게요 진짜 이게 존중할게요 스킨십 버전입니다 지혜부터는 그냥 죽어라 많이 준비하시고 상대가 똑바로 나야겠네 상대가 똑바로 나야겠네 빨개 빨개 이거 졸라 쉬운 거야 어 진짜로 어디? 이거 빡지 되는 거죠? 어 빡지 해야 된다 아 한꺼 X까지 빨개 싫은 맛이 된다 빨개 싫은 맛이 된다 니가 뺨 니가 마셔야 돼 아니 아니 여자나 X 여자는 이게 안 달렸잖아 형님 어 별 됐놈 아니 대충 그냥 야기만 해 야기만 해 야기만 해 근데 한 손가락에 내려와 어 한 손가락에 아 아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발로 소중히 부비부비하기 발로 이리 발로 이리 세워보지 어 어 내가 X가 나와야 되잖아 아니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안 돼지 안 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어 생각해봐 아 X 오케이 인정 인정할게요 왜 인정할게요 아니 주인공 야 아 안돼 아 내가 X된 거 같은데 X 오케이 내가 입에 얼음 놓고 300g 몸에 녹이기 이거야 어 아 맞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다 들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고양이 자체로 상대방이 섹시하게 유혹하기 내가 느꼈을 때 안 섹시하면 매일게요 응 아 아 이거 안 돼 말고 너네 판단에 맞게 아니 아 오우씨 이 새끼 먹이란 니 이 새끼 이 새끼 내한테 야옹 이 새끼가 나한테 야옹 이 새끼가 나한테 내 얘기 들었는데 X 젖었네 이거 해봐라 아니야 야옹이 또 말해봐 아니 아니야 나 찝을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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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뭔데 이거 탑뚱 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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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계속 현대 아 아 아 아 아 너무야 된다 맞잖아 어? 상대방이 아까 거절하면 야 거절하면 아니 준비 중인 거 같은데 준비 중인 거 같은데 거절 안 한다 어 아 아 눈 왔어 야 야 상체 저 목에 뭐하게 놨어 X 뭐야 이거 진짜 저놈어 목차 안 두고 막 야 빨아둬 아 젖꼭지 아니라니까 젖꼭지 아니고 목 젖꼭지 빨아둬 말고 목 빨아둬 아 에이 하늘이 여기로 와야지 다시 이 새끼 중간다리 목 똑똑히 하네 이거 손가락 3개까지 주먹쩍 나 하나 살아있었다 아 아 근데 너무 늦다 뽀뽀다 2초 더 하래 얘 연구할 때 2초 더 하라고 아 뽀뽀는 좀 아이고 그렇지 형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랑살랑 해야지 2초 더 하래 살랑살랑 해야지 뽀뽀하면 금날랑한대 2초 더 하래 뽀뽀할랑하면 금날랑한대 뽀뽀할랑하면 금날랑한대 뽀뽀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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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샘 옅 탐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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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ky 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